아 영소들이 이 순농은 나만 보면요 박치기 할라고 덤베요 뿔 가지고 아유 무서워 아유 또 또 또 또 또 또 박치기 할라고 또 또 또 얘 가지고 새끼 때 태줄 잘라주니까는 이제는 주인을 몰라보고 순놈이라고 이렇게 집 무리를 보호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밑에서도 또 우네 아유 아유 얘가 따라오면서 자기 무리를 보호하겠다고 아유 참 아유 얘 얘 못 말려요 못 말리는 애예요 얘는 또 또 와서 또 또 또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예 예 저기서도 또 우네 아유 저기서도 여름 풀어주라고 갈대가 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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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